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 들어올 것인가 안녕 어째서 영호입니까 어 역시 인스타그램 안녕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오 배기가 벌써 나왔어요 오늘 우리 저희 어디냐면요 지금 광주에요 홀라 망샤이 들어보려고 광주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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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전야제가 있어서 오늘 왕이 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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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많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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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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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8시 42분 멕시코는 새벽 2시래요 와우 멕시코 완전 완전 좋네요 사랑해 사랑해요 오전에 라디오 했는데 보셨나요? 한국어로 하면 못 알아들으시겠죠? 오전에 라디오 오전에 라디오 오전에 라디오 오전에 라디오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 와우 에스파니아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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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라이브로 라디오 보셨대요 어 시 로스비 어 맞아요 아 바탕거죠? 좋아 어느정도 보여있는거 같아요 엘살바도르 들어오셨어요 엘살바도르 실내는 새벽 3시 43분 새벽 9시 맞아요 바로 스카프 잘 어울려요 아 아 아 저기 산에서 오셨나봐요 하하 여기 낭낭뷰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우와 아 저희 지금 대기실이에요 오늘은 야외공연이라 야외 대기실이에요 초복인데 삼계탕 샀어요? 오늘 초복이에요 벌써 초복이에요?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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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복 날이 있어요 아 오늘 저녁 삼계탕이 와우 이탈리에서도 지금 이탈리 아 그일께 아 이탈리 하이 이탈리 이탈리 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아 오늘이 삼계탕으로 생일이 아 아 아론이 너무 사랑해 아 아 아론이 너무 사랑한대요 아 오늘은 우리가 생일이 우리가 매니저 형한테 뭘 해달라고 할게 아니라 매니저 형 생일이에요 아 오늘이 이 오늘의 오늘의 송팀장님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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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정희여 생일 축하합니다. 된장찌개 vs 순두부. 된장찌개 vs 순두부. 나도 된장찌개. 무조건 된장찌개. 둘 다. 준호우찌개. 1회면 뭘 봐. 214부. 4부. 5부. 5부. 지금이야. 앞에 뚫려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기 앞에 보이는게 무듬산인가? 저기야? 저기 아마 무듬산일거에요. 오빠 뭐야? 아니. 아닐수도 있어. 아니. 광주가 무듬산이에요. 나 찔러오신거. 여러분 저. 저희. 고라는 남자인가요? 새로 나온 Sulfamil에도 음악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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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입니다. 그니까 우리의 프로그램을 음악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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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입니다. 어떤가요? 냉방팽. 냉방팽. 냉방팽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선풍기 저만한거죠. 지금 선풍기가 이따가간게 하나 있어요. 너무 더워요. 여기 에어내 불기가 좋게. 저처럼요. 저 겨울에 감기 안걸렸던거 같은데. 저 왜요? 어떻게 하고싶을 것 같아? 우리는 제품으로 가도etes.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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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 다 매번 아주 잘 sala 주세요. 두바이자. 두바이자. 나가고 싶다. 두바이자. 콜롬비아. 콜롬비아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베너비야 머리 갈라졌어 이쪽 밖에도 해보지 윤슬이 왜 머리가 안 길어요? 글쎄요 잘 어울려 요즘 머리 짜증이 진짜 잘 어울려 짜증이 안 돼요 짜증이 잘 어울려 키스 한 번 해주세요 흰쌤 키스 불편한 게 아니죠 저 어깨지 아니야? 해주세요 정지당해라고 이거 정지당해요 복창 복창 예 태양호 와우 주한베베베 주한베베 아랍어로 뭔가 올라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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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칠레 고마워 고마워 오빠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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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 늘 여러분 가까이!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로 요새 자주 못했죠? 이게 오랜만에 한다고 했죠? 그때 대나무숲에서 밥먹고 아? 송구쿠 오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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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노마! 글래 오세요! 약간 위험해 방금 정전을 해봐요 그거 불러달래요 내 삶에 묻혀 내 삶에 묻혀 내 삶에 묻혀 내 삶에 묻혀 처음 봤을 때는 노래도 나왔어요 어? 리허설 봤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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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아 무대도 보실거죠?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본무대 때 인사해요 감사해요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저희 아까 리허설 할때 밖에 사운드 괜찮았죠? 괜찮았나요? 저희 모니터밖에 못들어가지고 잘 나오나? 스페인어 곡들 되게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스페인어 곡들 진짜 많은데 많이 올려주고 어... 세바스이안니아트라 어... 도 있고 레이크 도 있고 디어 노원 도 있고 아는 노래 도 있고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바스이안니아트라 도 있고 네 왔네요 자... 잦은 공연 감사한데 못 가서 슬프네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그래도 항상 할 때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Oh, JV24 프렌즈 Hi, 프렌즈 Hi, 프렌즈 네, 화살이 곡 저는 왜 잘생겨 왜... 몇 살이냐고 치면 몇 번째인지 저희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저희는 수능인 곡이에요 네? 몇 살이냐고 여쭤보시는데 왜 물어보시는데 어... 네, 비밀입니다 하하하하 알아봐 주세요 저희 일곱살입니다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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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되게 많아 요즘 다들 오늘 얼굴 열일하네요 오늘 얼굴 열일하네요 우리... 살 맞아서 그럼 우리 유닝 식구들이 열일을 하시지 우리 유닝 식구들이 열일을 하시지 우리 유닝 식구들이 열일을 하시지 우리 얼굴 마당이 안 나오잖아 우리 얼굴 마당이 안 나오잖아 아 차이안는데 마당? 얼굴 마당? 아까... 아까... 아까 호원이 형이 호원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얼굴... 우리집 얼굴 마당이지 마당? 얼굴 마당? 아침 마당도 아니고 이런 거 얼굴 마당은 뭐죠? 아니요, 미금입니다 아까 제... 제 의도는 얼굴 담당 담당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내가 이거 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얼굴 마당 우리 얼굴 마당 우리 얼굴 마당입니다 우리 얼굴 마당입니다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네 아 크게 안 돼? 얼굴 마당 여러분, 우와... 북한에서 인사 드리고 싶어서 칸을 빼줍니다 칸을 빼줍니다 칸을 빼줍니다 다들 뭐 하세요 여러분? What you doing? 박닭입니다, 박닭 박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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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마당만해서 얼굴 마당만해서 얼굴 마당만해서 박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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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누가 보고 그림이 지금 이해네요 257명 리허설 네, 또 안해요 리허설이 지금 다른 팀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따 봄무대 때 재밌는 무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 처음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반가워요 안녕! 반가 반가 우리 뉴 에브리들 우리 뉴 에브리들 박닭! 박닭! 강세 트윙 하이루! 여기도 그쳤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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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하네요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지원 바라기님 나는 종길이가 좋아요 지원 바라기님 이러면 지원이 사서봤죠 괜찮아요 우리 얼굴 마당이 우리 다섯 명 안에서 좋아해주세요 우리 얼굴 마당이 그렇네요 좋은 멘트였어 얼굴 마당님 좋은 글 써잇 내 이름 다네 루체로 루체로 하이루라니 하이루라니 이성이님 하이루라니 점점점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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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금방 내일 또 날씨 갈거에요 예스! 엣시린 엣시린 나는 지금 저러 갈거야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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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멜리짜 러브유 그럴 수도 있어 딱 자려고 누웠는데 이거 라이브에서 그럼 알람 띠링 뜨자 그럴 땐데 안녕 러시아 한번 보내주세요 프리비엘 프리비엘 지드로 스피치에 스파시바 스파시바 나 나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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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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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보내 오자마자 보내 오빠들 어디 갈때마다 비오는거 같아요 사실 제가 장마철에 아니에요 장마가 좋아 저는 장마철 싫어요 저는 좋아 제가 오늘 입은 옷이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밤에 방에 들어가면 평화색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밤팔 밤팔인데 8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로이르 아 맞아 근데 아로이르 맨투맨이었고 저는 이제 후드티를 반둔은 뭐라 해야하네요 네 진짜 프리빌란 아니에요 프리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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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난 장마철 싫어 저는 좋아야 저는 좋은데 트럭 맞아요 요즘 네온컬러 트렌드잖아요 올해 올해 트렌드 컬러가 네온컬러에요 제가 그런거 또 처음 알았네요 지금 거의 새벽만 해도 좋은데요 나 진짜 오늘 입고 나 요번에 생일깐 받은 네온콩만 하네요 새내게 돼 이거 뭐라고 쓰는거 마이 샤이트러블레이커님 이리야 정답 이리야 정답 나 찰떡 나 찰떡 나면 먹고 싶다 이거봐요 나 오늘 이거 아까 나왔는데 이거 찰떡 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런것도 다 내역이에요 아니 이거 이거 이런것도 그 계열이 저는 아 저는 이거 입고 왔어요 다 내역이에요 다 내역이에요 내역 오 네 이살림 펜토를 진짜 처음인거 같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이 멍 멍 펑쥬룬 하트 이탈리아 이거는 이거 하면 되나? 하이 류! 하이 류! 여러분, 야식 쓰세요. 어, 몰랐어. 여러분들,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 저희는 지금 송파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하고 지내세요? 궁금해요.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송파미래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개의 콘서트. 근데, 뭐하는거 생각하고 있어요? 뭐하는거죠? 뭐하는거죠? 스페인이요. 우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송파미래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해. 이제 250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요즘 시험봐요? 어... 아직도 시험을 보신다고? 종강하지 않았나? 준비하시는거군요. 그러신가부다. 하이팅! 원래 인생은 시험이... 하이상! 영어학원이에요? 오케이, 그럼... 영어학원 시작해. 오케이? 네. 자, 스타트! 네. 아니, 보리 리스타트 해놓고서는... 오케이! 오케이! I'm hungry. 뭐만 하면 헝그리에요? 자동차인처럼 앉아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이제 미니앨범 나올 때 실물 앨범도 나오는데요. 기대하셨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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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희가 어젯밤에 몰래 봤거든요. 만들고 있고. 맞아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앨범 만드는 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깜짝이. I'm going to sleep, but you're doing a life soon. I'll see you, okay. Bye, good night! Biba. 칠레 Why does you like to treat jungle? 프랑스? 프랑스 열린이 몇 시에요? Bonzu? 그 스페니시들은 많이 물어보세요 아까 오늘 이기amos 이기amos 그 아라모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서가 더 더 calent해져요 유비 너무 귀여워서 여러번 보셨대요 헤이 봐봐주세요 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사실은 그게 맛보기 무기라는 사실 포카 있냐고 포카칩이요? 포카칩은 초록색이 맛있습니다 포카는 아직 저희는 모르겠지만 포토는 포카칩 맛있죠 포카칩은 초록색이 맛있어 초록색 개인적으로 파란색보다는 초록색이 더 맛있지 않나 형 스윙칩 먹자 저는 스윙칩도 좋아하고 포카칩도 좋아하고 저는 칩을 좋아합니다 3대 미남이에요 저 다른 두 분은 누구시죠 대한민국 사람 세 분 모신 것 같아요 저는 종길마당에 있네 얼굴 마당에 있네 우리 보라돌이들 모든 모든 세트가 많아 저번에 그 윤수 비 조심 비 안와요 비 안옵니다 비 이제 그쳤어요 비 이제 그쳤는데 먹걸음이 좀 있어요 구안 카사떼 고 공미고 얼굴이 다 그런거에요? 네 브라질에 왔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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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죽으려고 하세요 I didn't sleep I didn't sleep I didn't sleep but I want to see you more 잠을 이기고 우린 보신다는거는 진짜 엄청난거에요 최소한 일곱시간을 죽으셔야 좋아요 아 지금 학생들을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의 소리입니다 전국에 계신 전세계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God bless you Thank you God bless you too 큰 행사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민현 선배님들 러블링 선배님들 러블링 선배님 러블링 선배님 러블링 선배님 러블링 선배님 진짜 많은 선배님 갈라벨 수빈 선배님 오시고 저번에는 방탄소년단 선배님도 러블링 선배님 어 말씀해주세요 러블링 선배님 방탄소년단 선배님도 이거 전야제 축하공연하러 오셨을 텐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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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전야제에 왔어요 약간 아름다한거 한번 해시켜주세요 전야제 오늘의 오늘의 우리의 왕쥬 이 우리의 많은 선배님들 오늘의 우리의 운슈요 7시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이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영원의 오늘의 공연 소년단 선배님들 world swimming contest 그리고 챔피언스 그리고 예 너무 아마리 그리고 It's an honor to be here, because last year, oh, because last year. You smell the smell. Coffee smell. Coffee smell, coffee smell. I am Tujuk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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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s, yes. Thank you for everyone who's coming in right now. Mexico, Italy, there's so many, so many countries coming in. There's so many countries coming in right now. Wow. Everyone, can I hug you? Come on. Coffee. It's it. Espa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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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좋더라구요 얼굴 마당 돌려가는 거 아니냐고 다 그 소리 했습니다 아니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마당 얼굴 단단 우리의 얼굴 단단? 담당 왜 사람이 왜 모르겠는가에요? 네? 지원이도 보여주라고요 왜 지원이 자꾸 나가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자 솔로타임 그래 지원이 타임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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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숨어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이온 히 다리 문이가 잘 나오죠 우리는 내 앞서 이렇게 어플을 찍어야 해 왜냐면 빛이 여기서 들어와요 고마워요 잘생겼다고 했는데 네 저는..나 무슨 커피 먹냐?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저는 콜드브루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워 쓰고 샤워 콜드브루 못 써요 아니야 안 써요 은은해 지원이는 보통 달달한거 먹죠 맞아요 보통 달달한거 먹는데 요새 커피가 좀 괜찮아요 근데 드립료가 좋은거 같아요 기계 머신으로 뽑는거 보다는 이런게 더 맛있어요 커피 좀 내려먹고 마무리에요 우리 에브리분들 오늘도 저희 인스타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최애 커피가 뭐에요? 네? 최애 커피가 뭐에요? 최애 커피요? 최애 커피 아론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뜨원 아메리카노 윤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원이요 라떼 라떼 전 콜드브루요 케냐다 네 그렇습니다 에브리 여러분들 빨리 빨리 주무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빨리 보러 오세요 아셨죠? 잘하고 오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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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굿나잇 바이바이 저녁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쨔오 뿅 뿅 뿅 뿅 널 이따 뵈요 드디어 안녕 잘나잠